도착했습니다 땡길 자 도착을 했구나 차 렌트하러 가겠습니다 저쪽 빌리면 더 보여 주차장에서 빌리나? 뭐지? 이거 진짜 대박인데? 나 어때요? 이렇게 갑자기 얼어? 이거 봐 그니까 완전 얼어붙었네 위에 어디 업체로 갈지 정해야지 되게 종류가 많은데 내셔널? 응 내셔널이 빌렸거든요 한번 내셔널 가보자 원래 내셔널에서 빌리려고 했는데 지금 차가 가능한 게 없다고 해서 지금 아비스로 갔거든요 여기도 차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 되게 좋은 차를 빌렸는데? 지프를 빌렸어 저희 차 빌려서 이제 출발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일단 한번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몬트리올에서 처음 차를 빌려서 이렇게 이동을 해보는데요 지난번 우리 벤쿠버하고 벤프 알버타주 쪽은 가봤는데 또 이 케벡주에서 이동을 하는 거는 또 처음입니다 저희가 오늘 가는 곳은 오메가파크라는 곳이고요 여기는 케벡주 안에 있는데 오타와랑도 가까워가지고 몬트리올 금교라고 하면은 많이들 가는 거기에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있어가지고 동물들을 구경을 하면서 먹이도 주고 거기서 또 하룻밤을 먹을 수 있는 숙박시설도 있거든요 자연 안에서 한번 하룻밤을 먹고 오려고 합니다 여기 캐나다에 살면은 굳이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워낙 몬트리올 쪽은 겨울이 길고 눈도 많이 오고 하니까 도로에 염화칼슘이 있죠 엄청 많이 지금 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엄청 더러워져요 특히 흰색차는 거의 뭐 검정차가 되는 거지 그냥 겉에만 봐도 녹슨 차들이 진짜 많아 관리를 안하는 거 같아 우리나라처럼 뭔가 그때그때 안하고 만약에 차를 갖게 된다면 절대 비싼 차 고급차는 사고 싶지 않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떼구정머리가 많잖아요 시커메다 지금 10분 정도 남았네 거의 다 와간다고 오메가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겟설매 11시부터 4시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클로스 당근 판다고 할 수 있어 아냐아냐 우린 다른 거라서 헬로우 저희는 레저베이션을 공간에 네 팟을 확인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알 수 있을지 오늘 그리고 내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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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토 이 아 요 토마토 해당 많이 하나 더 샀쥬? 그래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게 지금 여기잖아. 그치? 쭉 올라가면서 보는데 근데 이게 주말에 진짜 붐비긴 하겠다, 그치? 많겠지. 지금 벌써 이 평일인데도 이 정도 같은데. 차 많네. 자, 천천히 차를 타고 구경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제가 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왔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침을 흘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단단히 가져왔고요. 내가 가져온 당근.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애들한테 나눠줄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와, 기대된다. 우와, 진짜 커, 얘들. 왜 이렇게 커? 오, 온다. 오빠도 장갑 하나 해. 살짝 열어. 열어, 괜찮아. 우와. 가자. 안 돼, 안 돼. 애기야, 안 돼. 포기해. 애들이 너무 공격적이야. 특히 그 뿔 있는 사슴, 진짜 장난 아닌 거 같아, 온장. 와, 엄청 많이 온다. 진짜 사슴 많다, 여기. 안녕. 너 진짜 잘 먹는다. 오, 소리 봐. 소리 좀 봐. 왜 이렇게 잘 먹어? 오, 얘 더 큽는데? 쟤는 크지 않아. 우와, 진짜 대박. 그냥 비벼돼. 달래. 얘네는 어떻게 해야지 먹는 줄 알아. 우리가 이런 거에 휘둘린다는 걸 알아. 이래서 당근 두 봉지가 순삭이라는 게 이런 거 같아. 쟤 지금 다음 거 우리 거 기다리고 있어. 너무 귀여운데? 쟤 뿔 있는 애는 또 느낌이 또 다르네. 그렇지? 응. 또 어슬렁어슬렁 또 당근 줄 줄 알고 이렇게 가는 거 봐. 여보, 새끼. 오, 새끼. 새끼. 안녕. 운전하기가 쉽지 않다. 너무 사슴들이 많아가지고. 안 움직여, 애들이. 그래서 사슴이 핥은 자리들. 좀 이따 어떡하지? 가려고 하는데 여기 4번이거든요, 4번. 웨이. 오케이. 애들아, 금방 쫓자. 하나 줄게, 줄게. 잠깐만, 잠깐만. 애들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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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먹방. 잠깐만, 웨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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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름. 오, 얘네 너무 똑똑해. 아이고, 잘 봐. 내가 어제 다 깨끗하게 닦아온 거야. 키리 부는 손이.. 피리 부는 손이.. 오케이. 베드가 너무 저돌적이야! 나 계속... 그냥 무서워. 이리 와. 나 이거 가. 나 이거 가. 나 이거 가. 와, 여러분. 진짜... 진짜 당근 냄새 맡고 완전 쫓아와. 너무 무서워. 대박이야, 대박. 어떻게 저렇게 당근을 좋아하지? 제가 한 가득 가져왔는데 지금... 쟤들이 하나도 쫓아와가지고 이만큼밖에 안 남아가지고... 쟤들 대박이다. 근데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 멧돼지가 있어. 조그만 애들. 새끼 멧돼지도 있고, 큰 멧돼지도 있고. 나 저렇게 멧돼지는 실제로 그렇게 보는 거 처음이야. 본 적 있어? 없지. 야생이야. 지금 차로 가는 거 보세요. 얼마나 큰지 제가... 진짜 크다. 쟨 진짜 크다. 난 사슴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약간 여기 오메가파크는 우리가 갔던 뱀프를 딱 축소판으로 만들어놓는 느낌이야. 그렇지? 그래. 보세요. 이렇게 많습니다. 물이 못 가게 막았어. 비켜줄래? 한국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네. 이렇게 차 타면서 당근 쥐는 거 너무 재밌어. 예쁘게 생겼니 너? 엄청 예쁘게 생겼다. 얘가 진짜 예뻐. 이거 밤비야, 밤비야 아주. 그렇지? 엄마. No, don't come here. 왜 이렇게 커? 근데 얘 진짜 뿔 진짜 멋있다. 그렇지? 우와, 칠면조 저렇게 생겼구나. 털 없는 애들만 맞지? 그렇지? 막 이렇게 쌩인 칠면조는 또 처음 오네. 얘들아 아주 문을 또 지키고 있구만. 안녕, 얘들아. 오늘 가야 돼. 안 돼, 안 돼. 시켜줄게. 어. 여기 오실 때 여러분 차는 버린다고 나가세요. 침해 완전 범벅이 됩니다. 우와, 이게 무슨... 여러분 그거예요. 뭐지? 이름을 모르겠어. 들쏘 아니야? 우와, 멋있다. 봐봐. 여기 자고 있어. 아니, 나 여기. 겠다, 겠다, 겠다. 이게 여울이에요, 여러분. 여기 여우들이 자고 있습니다. 카리보라는 종류입니다. 여긴 말이 있어요. 칠면조입니다. 먹어. 맛있게 먹어. 아이고, 잘 먹는다. 먹는 소리가 좋네. 진짜 맛있게 먹는다. 침을 너무 묻혀 놔가지고 애들이. 침 안에 들어오면 다양한 건물들이 있거든요. 오두막집처럼. 여기 기념품 같은 게 있고. 뭐 사 먹는데.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하는 건가 본데. 응. 안 돼있어. 추워. 사람들이 이번에. 옆에 게르처럼 뭐가 돼있네. 원래는 이렇게 좀 말이 이렇게 끌고 가는 건가 봐요. 지금은 닫혀 있습니다. 어때? 사슴 먹여주니까 어때? 가까이 언제 이렇게 해보겠냐. 약간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잖아. 응. 이렇게 기념품. 어우, 귀엽다 이거. 얼마지? 좀 비싸네. 30도? 위에 이렇게 돼있네. 냄새가 되게 좋았거든. 나무. 이거 하나 써서. 이거 모자 아니야? 이렇게? 사슴. 뭐야, 양말이구나. 양말이야. 어때? 글렴한데? 이거 진짜 상대방을 그냥 제압할 수 있어. 뭘 거 같아. 얘는 마시멜로 먹고 있어. 엽서도 팔아. 사슴 모양 새집. 응. 발톱? 발톱이 늑대 발톱이고. 이거는 곰 꺼내. 뭐 이런 거 다녀? 기념품이었어. 사슴이 여기 주차장까지. 아이고. 아이고. 속눈썹 너무 예쁘게 생기지 않았어? 뿌잉. 예쁘다. 뿌잉. 예쁘다. 얜 진짜 예쁘게 생겼다. 어, 얘 가만히 있네? 저런 분 많이 탔나고. 여기 가만히 있지? 잘 가. 진짜 사람 손을 많이 탔네. 멧돼지. 오. 뭔가 크다. 우와, 불 진짜 크다. 우와. 양이야? 털을 왜 이렇게 많아? 얘는. 이게 염소야, 염소. 털이 엄청 길어. 록키마운틴 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곰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돌인지 곰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기에 분명히 배어가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애들이 다 겨불점을 자러 들어갔나? 응, 둘면으로 들어갔어. 왜 떼지? 염소야. 일단 와보니까 확실히. 응, 좋아. 진짜 애기들 있는 부모님들은 무조건 와볼 만한 코스. 그치? 그린. 우와. 진짜 많다. 얘도 온다, 얘도 온다. 얘도 온다. 어디로 가려고 하니? 얘도 똑똑하다니까? 막 방향 전환하는 것 봐. 달라 이거지. 저기 비켜주실래요? 쟤도 기다리고 있다. 중앙에서. 지금 저희가 한 2시간 반 정도 구경을 하고 나왔거든요. 진짜 재밌다. 진짜 얼마나 내가 사슴을 오래 보고 싶느냐. 얼마나 많이 먹이를 주고 싶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완전 달라지는 거지. 응. 나는 조금만 주고 싶다. 그러면 쑥쑥쑥쑥 하고 오면 1시간이면 충분할 것 같고. 그게 되니까. 만약에 여유롭게 먹이 많이 주고 교감하고 이럴 거면 2, 3시간? 진짜 시간 금방 가요. 이게. 진짜 금방 갔어? 정신없이 먹이 주다 보면은. 그치? 저희는 바로 옆에 이렇게 숙소가 따로 있거든요. 저희는 여기서 일단은 체크인을 할 예정입니다. 일단은 리셉션에서 체크인을 하고. 저희가 오늘 무글 통나무집을 배정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무글 숙소가 준비가 아직 덜 됐다 그래가지고. 여기 묵는 사람들만 볼 수 있는. 늑대 볼 수 있는 그 전망대가 있대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까 그냥 파크에서 봤을 때는. 진짜 조그마하게 봤잖아. 그치. 멀리서 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는 거지. 우와. 아 이런 거인데? 대박인데? 아 이게 걸어가면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고 있다 늑대. 네. 아 여기서 보는 거네. 저기 이게 진짜 비싼 그 스토아. 그래서 저기 통창이 돼 있잖아요. 그러네. 근데 그 앞에 보면 지금 늑대들이 여기 있지.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러니까 늑대랑 공을 여기다 풀어놓는데. 얘네들은 숙소 여기에 묵게 되면은 그걸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네. 아 이렇게 산책 코스가 아예 돼 있네. 그치? 애들이 아주 잘 자네요. 여기 이렇게 통나무 집 2층 집도 있네. 좋다. 오 늑대 진짜 크구나. 나는 강아지인 줄 알았지. 오 쟤 왜 이렇게 커? 크네? 생각보다. 내가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어. 오 저기도 온다. 오 온다. 둘이. 지금 갖가지 늑대가 지금 다 오고 있어. 네 마리. 오. 또 온다. 또 온다. 쏘나무를 먹는데? 쟤네 솔랩을 먹어? 와 여기 갑자기 늑대들이 막 나타나네. 어디 가는 거지? 따라서 가네. 오. 오. 와 쟤 드러놓고 난리 났다. 귀여워. 강아지 같아 진짜. 오 너무 귀여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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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 바로 오늘 먹을 장소입니다. 대박인데? 우와 완전 파이밋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오. 따뜻해. 이게 바로 오두막집이에요. 선물도 있거든요 이게 패키지인데 메이플 초콜릿 그리고 이거는 티인가 봐요 티 귀엽게 아주 맛있는 티를 또 줬습니다 이렇게 아무튼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장작 이것도 패키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장작 좀 있다가 밤에 할 수 있고요 멋진 이 뷰를 보면서 프라이빗하게 있을 수 있다고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부엌 같은 개념이죠 키친이고 오 여기 수저가 이런 거 다 있네 완전 좋다 여기 오 도마 또 뭐 있냐 오 식기 그 다음에 뭐야 여기는 오 커피 포트랑 여기 네스프레소 머신 있고요 오 완전 좋은데? 냉장고랑 여기 전자레인지 오 그리고 여기가 침실입니다 침실이 오 이 타월과 함께 오 완전 무슨 별장에 와 있는 느낌이야 그 다음에 이쪽 화장실 한번 볼까요? 오 이렇게 샤워실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오메니티 따로 있고 화장실 똑같고요 거울 있고 아니 너무 귀엽지 않아요? 이게 무슨 뿔로 만든 건가 봐 옷걸이 되게 아담한데 굉장히 좋아요 여기 앞에 이제 사슴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진짜 자연친화적인 곳 이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2층 올라가기 쉽지 않은데? 아기들 위안방이네 그래서 이렇게 이불 치운 걸 이렇게 해놨구나 그래서 위에서 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진짜 잘 만들었어 여기 완전 공간 활용을 너무 잘했어 여기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글램핑인데 오두막 글램핑할 때 모든 식기나 이런 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 저 지금 사슴 저쪽이 아래 있어 집 앞에 나오면은 이런 사슴들이 있어요 여러분 헬로우 안녕 귀엽다 물을 사러 왔습니다 아까 처음에 저희가 커피 마셨던 곳이 여기거든요 기념품 샵 와 카페테리에 나오면 이렇게 사슴 볼 수 있습니다 온천지의 사슴 그니까 진짜 온천지 사슴 아주 좋아요 여기는 레스토랑이에요 이쁘네 조식을 여기서 먹고 내일 아침에 여기서 교식을 먹고 이쁘게 잘 해놨다 웃는 분위기 있지 여기 진짜 아늑하고 좋은 거 같아 이 공간 자체가 다 좋아 응 완전 저희는 진짜 물만 사서 제가 가져온 진라면을 먹을 겁니다 진라면과 와이프표 김밥이 있습니다 맞아 내가 제가 아침에 싸온 김밥과 김치 때문에 사 먹을 수가 없어 얘들아 내가 왔다 너네 다 뭐하고 있니 밥을 먹고 있니 아니 여기 바닥에 지금 고양이 한 마리가 살고 있는데 너무 귀엽게 생겼거든요 나 머리 계속 숨어있네 엄청 귀여웠는데 사슴과 함께 얘들아 안녕 반가워 진짜 코 아파서 볼 수 있는 게 신기하다 그치 응 오 좋아 여행은 무조건 라면이죠 개인적으로 여기 되게 뭔가 어린애들이 많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 응 근데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 시설이 굉장히 좋아 난 사실 이 파드라고 해가지고 조금 기대를 안 했거든 왜냐면은 그냥 오두막집이 약간 너무 안 좋을 거 같은 거야 난방 잘 안되고 약간 근데 생각보다 너무 구급이야 그치? 응 너무 좋지 너무 구급이고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지금 사슴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오리거든 얘네들이 너 가는 거 다 가고 있어 얘 요로 보는 재미도 있어 그니까 여기 보세요 지금 얘네들 와 있는 거 보이시죠 다시 이제 다 몰려들 겁니다 지금 분명히 아까 여기 한 열댓마리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문 여니까 곧바로 다시 다 도망갔는데 큰 두 마리가 지금 우리 차를 먹고 있고 이제 좀 있으면 슬금슬금 올 겁니다 설꺼의 만찬이다 응 사슴 또 왔어 지금 열 마리 모였다 아우 잘 또 왔어 응 맛집으로 소문났다 응 진짜 캐나다 와서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으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 응 그러니까 진짜 자연이 주는 액티비티가 되게 많은 건데 응 아 너무 맛있는데 진짜 맛있어 역시 네 여기다가 돌을 펴볼 건데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흑이에요 암흑 여기에 바로 아까 준 나무와 신문지고 아예 장작 세트도 여기 이렇게 아주 잘하시는군요 안녕 여기까지 왔네 뛰어간다 우리 오두막이거든요 엄청 운치있죠 이 조명이 없으면 엄청 어두워요 왕부석 친구 이리 오세요 뭐 먹고 있다 얘 뭐 먹지? 뭐 먹고 있지? 제가 이거 장작에 껴있는 고무줄 제가 먹을까봐 빼놨는데 제가 이렇게 질렁질렁 먹는 거에요 지금 그래서 나 얘 먹고 있는 줄 알았어 뭐 먹지? 혼자? 저쪽에 어 이거 보인다 저쪽에 지금 사슴 겁나 많아요 지금 우리 캠퍼파이어 하는 거 보고 있어요 지금 여기도 한 마리 있고 저기 뒤에 공댕이 보여주는 애 한 명 있고 우리 캠퍼파이어도 좋은가봐 어 귀여워 너도 같이 캠퍼파이어 할래? 귀여워요 같이 캠퍼파이어 할래 너? 먹는 거 좋은 줄 안다고 당근 좋은 줄 알아 응 미안 얘 당근 아니다? 응 너무 귀엽네 애들이 근데 근데 되게 가만히 있는다 어 귀여워 귀여워 어 귀여워 강아지 같대 너무 귀여워 방금 응 없어 미안 엄청 부드럽다 응 그리고 코가 촉촉해 다시 한번 아 귀여워 안녕 나의 구독자님들한테 인사하렴 안녕 먹을 거 일로 와봐 먹고 와봐 너무 귀엽잖아 너 여러분 이렇게 사슴과 함께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진짜 애들이 소프트해 부드러워 우와 남편이 만든 캠퍼파이어입니다 엄청 따뜻하다 지금 스킬이 뭔가요? 설계를 잘해야 됩니다 불이 잘 타니까 인생과 같은 거네요? 인생은 장작과 같다 인생은 장작과 같다? 왜죠? 잘 타려면 설계를 잘해야 돼요 여기다 삼계탕 끓여먹으면 맛있는데 응 제 앞에는 새 사슴 두 마리가 지금 어머 저게 엄청 많은데? 많아 여러분 잘 안보이시겠지만 저쪽에 진짜 많습니다 따뜻해서 오늘 사다가 오줌 싼다 맞아 아 좋다 따뜻해 너무 따뜻합니다 진정한 불멍타임 너무 잘 탄다 사슴 여러분 지금 얼음땡 중이십니까? 안 움직이네 불멍 잘하고 갑니다 그럼 이제 방에 들어가서 쉬어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걔네들이 핥은 자국 아니야? 네 여기가 뜨뜻한 물이 제한이 되있기 때문에 고거에 맞춰서 제가 먼저 씻을 거예요 제가 먼저 씻을 거예요 한번 샤워를 해보려고 갈게요 지금 2층에 올라와 봤습니다 아기들 아주 좋아할만한 공간이에요 되게 되게 여기 높이가 낮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성인은 너무 좋은데? 이거 완전 아늑해 거기서 자도록 좀 하세요 여러분 놓았습니다 굉장히 따뜻해요 옆에 바로 이 난방기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따뜻하고 코지 그 자체입니다 지금 체력 고갈이 됐음으로 저희는 이제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또 아침에 봐요 안녕